3강 SNC 전 대표이사인 송 모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에다 법정 구속이 된 건 최초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주주와 창업주, 가족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실질적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